드디어 2024학년도 6월 모평이 끝났어요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각종 커뮤니티를 봤더니 나오는 얘기가 생윤 얘기밖에 없어 왜? 생윤만 1등급 컷이 예상 1등급 컷이 42점이에요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막 생윤 공부한 학생들 와 내 인생 어두컴컴하다 내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너무 어려웠다 생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점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쵸? 앞이 캄캄할 때 뭐 해야 돼? 앞을 밝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보면 다시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총평을 찍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어둡다 앞이 어두컴컴하다 이걸 어떻게 밝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윤 윤사 총평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과목별 예상 등급하고 컷 표준 점수를 보면 생윤 같은 경우 만점이 표준 점수가 73이야 이번에 만점 받은 학생들은 와 생윤 할만하다 이러겠죠 만점의 표준 점수가 73이야 윤사는 만점의 표준 점수가 66점이니까 무려 몇 점 차입니까? 7점 차이야 7점 차이 생윤에 이번에 만점 받은 학생들은 엄청나게 기쁜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야 생윤에 1등급 컷이 42점 2등급 컷이 39점 3등급 컷이 34점이에요 생윤 엄청나게 어려웠어 반면에 윤사는 1등급 컷이 48점 2등급 컷이 46점 3등급 컷이 41점으로 사실 한 문제를 틀리면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떨어지는 나락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생윤은 왜 이렇게 똑같은 윤리과목인데 1등급 컷이 42점으로 매우 낮고 윤사는 48점으로 높은가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윤이 어렵게 출제됐고 윤사가 쉽게 출제됐다 그러니까 생윤에 1등급 컷이 낮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야 암에 맞아 분석이야 자 1등급 컷이 42점으로 낮은 이유는 당연히 생윤 어렵게 나왔어요 윤사는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신고는 아니야 생윤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대부분 다 생윤 선택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윤에 대한 애착과 생윤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생윤을 한 번 선택해 본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윤사 같은 경우에는 윤리 덕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와도 1등급 컷이 다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윤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낸다? 그래도 윤리 덕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윤덕계 과목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이 높은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하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윤이 어렵게 나오고 윤사가 조금 쉽게 나왔지만 윤사 같은 경우에는 덕후들의 비중이 거의 90%를 차지한다면 생윤은 덕후들의 비중이 50% 이하다 따라서 덕후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1등급 컷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간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원래 생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제 경향은 6월 9월 평가하는 쉽게 나오다가 수능 때 딱 어렵게 나오는 힘 숨진 힘을 숨기고 있다가 수능 때 진짜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었데 그런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경향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6월 모의고사에서 시험적으로 한 번 끝난 것인지는 9월 모의평가까지 봐야 되겠죠 자 예상 등급 컷과 표준 점수를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오답률 탑5를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오답률 탑5는 사형제, 사회계약설, 환경윤리, 시민의 불복종, 분배정의로 흔히 말하는 킬러 단원이 그대로 다 들어갔는데 최근 2년 동안 사회계약설이 뭘 밀어냈습니까? 해외원조와 전쟁론을 밀어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여러분이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단원 중에 하나가 됐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원래는 환경윤리가 오답률 탑5 중에서 탑1에 오고 두 번째 분배정인데 이번에는 사형제가 탑1, 두 번째가 사회계약설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윤리, 시민의 불복종, 분배정의 순서로 오답률 탑5가 구성이 되는데 문제 유형도 보면 삼각구도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윤에서 특이한 유형의 문제 유형들이 오답률 탑5에 속해 있고 보기 선택경 문제 두 문제가 탑5에 속해 있으니까 오지선다형은 탑5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사형제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오답률이 74% 그러니까 74%이니까 정답률이 26%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에 탑2 67%니까 오답률이 정답률은 33% 여기 사실 두 문제만 어려웠다 오답률 탑3 60%니까 정답률이 40% 그 다음에 56%니까 정답률은 44%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률 30% 때는 1, 2번 문제에 국한되고 있으니까 이 1, 2번 문제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고 사실 3번, 4번, 5번 문제는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낯선 개념이 출제되었다기 보다는 낯선 선제에 대한 독해력이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오답률 탑5는 사단 칠정론 1위, 사회계약론 2위, 민주주의론 3위, 휴메감정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파와 스피노자 5위입니다 상상 내가 강조했잖아 윤리와 사상은 뭘 잘 봐야 된다? 사단 칠정론 잘 봐야 된다 근데 이번에 아주 특이한 출제 경향상의 변화를 본다면 원래 태계이왕과 율곡이의 4단 칠정론 비교하잖아 그 다음 뭐 나와요? 다산 정려경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게 나오는데 다산 정려경이 빠진 게 아주 특이한 출제 경향의 새로운 변화예요 두 번째, 사회계약론은 생활과 윤리에서도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지만 윤리와 사상에서도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다 생활과 윤리에서는 사회계약론이 새로운 5담물 탑5의 킬러 단원에 편입됐다면 윤사에서는 민주주의론이 작년 수능과 올해 유울평가원 시험에서 탑5에 들어갔어요 특히 슌페터가 강조하는 엘리트 민주주의 이게 새롭게 주목받는 이론이니까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뭐냐면 야, 니네 우미한 군중들, 개돼지들이 뭘 알아? 너희는 그냥 누가 나를 통치할 것인지를 결정만 하는 거야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책결정 이런 건 엘리트들이 한다 그래서 정치란 뭐냐? 우미한 군중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군중들이 자신의 통치자를 선택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이 민주주의론과 결합된 변종적 형태가 이 슌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슌의 감정주의는 매번 나오는 사골선지들이 그대로 나왔고요 스토아파와 스피노자도 사골선지들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4단 7정론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슌의 감정주의와 스토아파와 스피노자를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 기본 개념이 아직 완성되고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지 이건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기영향 분석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제기영향을 다시 한번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뭐해? 어 어떻게 하면 생윤, 윤사, 수능에서 만점 받을 것인가 이거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생윤의 출제기영향을 보면 첫 번째 낯설지만 익숙한 제시문이 활용됐어요 완전히 낯선 제시문도 아니야 하지만 완전히 익숙한 제시문도 아니야 4번의 도가 같은 경우 삶과 죽음은 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 삶과 죽음은 명이니까 어? 이거 유학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의 칸트 제시문, 루소 제시문 같은 경우 사형제와 관련해서 칸트의 입장과 루소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지만 조금은 새로운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번 환경윤리의 칸트 이런 것들이 낯설지만 익숙한 제시문이 활용된 거고 두 번째 새로운 쟁점 도입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낯선 선지가 나왔어요 자 칸트가 사형제에서 계약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낯선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불복종, 시민의 불복종과 절차의 불완전성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온 낯선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루소의 추방형도 한 번도 안 나온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어?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거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죽여버리면 되겠네 사형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이제 내가 개념 설명할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루소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거나 추방형에 처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새로운 쟁점으로 들어왔는데 추방형으로 나온 건 없지만 추방형에 대한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외 원조에 대해서도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무법국가를 공격적 사회라고 설명을 했는데 새로운 쟁점이 도입되고 낯선 선지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생년이 어려웠다 보통은 한 문제 정도야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한 문제 애들 아직 모르는 거 학원 강사들이 안 가르쳤던 거 이런 거 하나 내가지고 애들 변별력 갖춰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번에 무더기로 나온 거에 새로운 쟁점이 칸트의 계약론 불복종과 절차의 불안전성 루소의 추방형 공격적 사회와 해외 원조 특히 여기서 칸트의 계약론과 불복종과 절차의 불안전성 루소의 추방형 이런 것들은 새로운 쟁점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문항의 구성으로 봐서도 정답률 탑 아 오답률 탑5 봐봐 9번 6번 5번 8번 전반부에 오답률 탑5가 몇 문제가 있어? 4문제가 있는 거야 후반부는 몇 번밖에 없어요? 1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부에서 너무 멘붕에 빠진 거지 10문제를 풀면 한 문제 정도 헷갈려야 되는데 4문제가 헷갈린 거야 어?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러면서 뭐예요? 심리적인 포기를 유발했던 문항의 구성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 앞쪽에 배치된 것도 특이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출제 경향은 뭐냐면 단순화된 보기의 유형이 도입됐다 이 단순화된 보기의 유형 도입은 새로운 유형이긴 하지만 당황하기보다는 황당한 거죠 왜? 지금까지 보기형 문제는 보기 기형, 니은, 디귿, 니은 4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생윤과 윤사모도 보기에 3개짜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선제 하나는 기억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해당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보기에 단순화된 보기 유형 도입한 건 사실은 수능에서 내신형으로 조금 후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혹스러운 여러분들 당황시키는 출제 경향의 변화 문제 유형의 변화보다는 어? 황당하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변화였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기의 개수가 3개로 감소한 게 아주 중요한 변화였지만 이건 더 쉬워진 거지 어려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 출제 경향 낯설지만 익숙한 재심으로 활용된 것과 새로운 쟁점이 무더기로 도입됐다는 측면 이거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과 윤리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까 만점 받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킬러 단어는 집중적으로 제발 좀 학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면 독해력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보사회와 윤리라든지 나문화사회와 윤리 이런 것들은 그냥 재심은 독해만으로 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뭘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킬러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자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이게 3대 킬러 그 다음에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사회계약서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시민의 불복종도 킬러 단어이니까 집중적으로 학습하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예요? 해외원조와 전쟁론까지도 킬러 단어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제발 좀 낯선 지문과 선지의 독해력 좀 길러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생윤의 개념 중요해 하지만 개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독해력이야 그래서 생윤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독해력으로 완성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얘기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개념만 계속 머릿속에서 안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만점 받기 어렵죠 왜? 낯선 지문과 선지의 독해력이 중요하니까 근데 제시문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제시문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메타 정보에 기반해서 선지의 독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 정의가 나와 그럼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적용되는 게 뭐예요? 분배의 기준 분배의 원칙 두 번째가 뭡니까? 소유권이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다면 교정의 대상인가? 세 번째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게 가장 기본적인 메타잖아요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사형의 찬성이냐 반대냐 두 번째 형벌의 목적 세 번째 형벌의 정도 네 번째 사형과 인간 존업성의 관계 이렇게 선택지를 보면서 아 이걸 어떤 맥락에서 내가 분석할 것인가 하는 메타적인 정보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선지 독해력을 못 기릅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암기할 때 낯선 선지를 암기할 때도 메타 정보에 기반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고 낯선 정보를 낯선 선지를 해석할 때도 메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선택지를 암기하거나 선택지를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안 잡혀 있으니까 무질수하게 선택지를 많이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낯선 지문과 선지의 독해력을 기를 때 뭘 필요로 한다 메타 정보를 필요로 하니까 머릿속에 메타 정보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답 선택의 능력을 좀 강화해라 이번에도 오면 한두 개 선지 중에 여러분이 고르는 거야 한두 개 선지 중에 고르는데 정답 선택의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찍을 때마다 정답이야 근데 정답 선택의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찍는 것마다 오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 선택의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럼 정답을 선택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자 이 두 개가 헷갈리는데 내가 이 중에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날짜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나랑 어울리는 숫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정답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메타에 있습니다 이 메타 정보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헷갈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수식어구와 서술어구가 잘못됐다면 틀린 거예요 내가 정답을 선택할 때 아 헷갈린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가 있는가 키워드가 있다면 수식어구와 서술어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것마저 연결되어 있다면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 내가 심리적 거부감 감정적 거부감을 갖는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선택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 그 단원과 연결되는 메타 정보를 프레임으로 잘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 정답을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오답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오답 함정의 패턴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정선지로 유도하는 패턴 함정선지의 패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발 좀 그놈의 개념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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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킬러 단원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낯선 지문과 선지의 독해력을 기르고 정답 선택의 능력을 강화하는 함정 패턴을 잘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 이 6월 모의고사의 충격 이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앞이 환하게 열리는 이 상태로 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생활과 윤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윤리와 사상 보겠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첫 번째 낯선 지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매우 중요했다 자 11번 같은 경우 맹자의 지시문을 잘 독해하는 것 18번 제일 중요했죠 율곡 2위와 태계 2왕의 제시문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동안 익숙했던 제시문이 아니라 완전 낯선 제시문이 나온 거야 율곡 2위도 이발을 얘기한다? 어 이발? 태계 2왕인데? 이런단 말이야 20번의 슝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특히 요번에 낯선 제시문 3개 맹자 11번의 맹자의 제시문 그 다음에 18번의 율곡 2위의 제시문 20번의 슝페터의 제시문이 나왔는데 요 제시문에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충돌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로 한 사상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갑과 을의 대립구도에서 대립구도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익숙한 대립구도에 해당하는 사상가를 파악하는 것 요런 게 방법이겠죠 두 번째 낯선 쟁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유신론적 실전주의와 무신론적 실전주의 요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사르트르가 자유를 선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이거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낯선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 민주주의 이것도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 지금까지는 주로 자유주의의 소극적인 자유와 공화주의의 적극적인 자유를 대립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서 최근에 엘리트 민주주의가 낯선 쟁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2년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 이디아론 즉 이디아와 시뮬라크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디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가 통합되어 있다는 논리 요게 많이 나왔는데 낯선 쟁점이었는데 또 요번엔 새롭게 사르트레의 자유의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엘리트 민주주의가 낯선 쟁점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낯선 쟁점 두 개 정도가 새롭게 부각될수록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출 쟁점은 항상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빈출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성리학과 양명학의 지와 행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사회 계약론자들의 관점 그 다음에 제1원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데카르트의 제1원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스피노자의 자유의지 요런 것들이 낯선 쟁점이 빈출 쟁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윤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빈출 쟁점을 제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빈출 쟁점이 새로운 표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빈출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두 번째 낯선 쟁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낯선 쟁점이 최근에 3년간의 모의고사와 3년간의 수능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낯선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을 기르는 요 방식으로 윤사를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윤사에서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는 지금까지 엄마만 얘기했잖아 맹자의 엄마가 몇 번 이사를 했대 세 번 이사를 했대 맹자의 스승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윤과 윤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윤사 생윤의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올바른 여러분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생윤 윤사의 올바른 훈장 강상식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6월 모의고사 총평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잘 설정하길 바라면서 저의 생윤 윤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